옛날 떡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. 그는 어릴 적부터 떡을 좋아해서 떡보란 별명으로 불렸는데 나이 먹을수록 떡을 더 좋아했다. 밥 대신 먹는 것은 물론이고 친구와 만나는 자리에서도 그저 떡만 먹었다. 매번 그 모습을 본 친구는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떡보가 술도 배우고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다. 그래서 어느 날 떡보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. 이보게 떡보, 아무리 떡을 좋아하는 자네라지만 어른이 되었으면 술도 먹을 줄 알아야 한다네. 이제 술을 좀 먹어보게나. 아, 그런가? 알았네. 떡본은 친구의 말에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. 그리고 며칠 후 친구는 떡본을 만나 물었다. 그래, 내 말대로 술을 좀 먹어봤나? 응, 먹었지. 오, 그런가? 얼마나 먹었나? 세 개 먹었네. 아, 이 사람 또 떡을 먹었구먼. 다음엔 술 좀 먹고 오게. 하하, 그럼세. 떡본은 웃으며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.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친구는 또다시 떡본을 만났다. 그래, 자네. 이번엔 술 좀 먹어봤나? 어, 먹었지. 얼마나 먹었나? 석잠 먹었네. 아, 이 친구 진짜 술 먹었나 보구먼. 그래, 술을 어떻게 먹었나? 구워서 먹었네. 이런, 또 떡 먹었구먼. 이런, 또 떡 먹었구먼. 다음엔 술을 좀 따뜻하게 데워서 먹어보게. 그 다음에 친구가 떡보를 만나자 떡본은 먼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. 나 술 먹었네. 그래, 얼마나 먹었나? 석잠 먹었네. 어떻게 해서 먹었는데? 자네 말대로 데워서 먹었네. 호, 그래. 어디서 먹었나? 치료 옆에서 먹었다네. 예끼 이 사람아, 또 떡 먹었구먼. 술은 안주 쌍에서 먹는 거네. 다음엔 그렇게 해보게. 그리고 떡보와 친구는 얼마 후 또 만났다. 친구는 이제 반쯤 포기한 심정으로 심드렁하게 떡보에게 물었다. 그래, 자네. 그새 좀 먹어봤나? 그럼, 먹었지. 얼마나 먹었나? 석잠 먹었네. 어디서 먹었는데? 자네 말대로 안주 쌍에 앉아서 먹었지. 아, 정말인가? 친구는 이제야말로 떡보가 진짜 술을 먹었구나 싶어 반가웠다.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았다. 하하, 이 친구. 이번엔 진짜 술을 먹어봤나 보구먼. 그래, 무슨 안주하고 먹었나? 꿀에 찍어서 먹었다네. 에휴, 또 떡이구먼. 떡. 어? rip 어여 어떠하나? ㅎㅎ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